반갑습니다. 메가스테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다들 어려운 우리 6월 평가원 지구학원 시험 분할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험 보고 나서 이 문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하면 뭘 잘못해서 틀렸는지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문제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1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퇴적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가는 층리가 비속하게 기로져 있는 사측리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물결망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연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게 설명한 학생들 자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이걸 우리가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죠.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층리면을 관찰한 거야. 사실은 1번 문제부터 우리 틀린 학생들이 이 학생 B, 이 자식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낚였는데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념 시간에나 문제 풀기 시간에 사측리하고 점위측리 그리고 연원하고 건열은 똑같은 퇴적구조라 하더라도 층리면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인지 아닌지 이걸 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원 같은 경우에는 자 파도의 흔적이 퇴적층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파도의 흔적이 퇴적층 전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층과 층 사이의 경계면인 층리면에 나타나는 퇴적구조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건조한 지역에서 퇴적층이 갈라져가지고 나타나는 건열 같은 경우에도 퇴적층 전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퇴적층과 퇴적층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 B 얘기 맞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학생 B를 틀렸다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한 30%가 넘더라고요. 자 연원이 층리면에서 관찰되는 퇴적구존지 모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강조를 했고요. 문제 풀이 시간에나. 그럴 때는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틀려도 돼요. 수능 때 나오는 거 안 틀리면 되는 거지. 이거 1번부터 틀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공부하라고 우리가 모유서를 보는 거니까 근데 학생 C 얘기 같은 경우에는 강하거나 주로 여감층에서 잘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퇴적구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연원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 파도가 쳐. 근데 그 파도가 밑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바닥에 있는 땅이 파도의 모양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감층, 자갈이 퇴적층이 있으면 자갈이 막 파도 모양으로 막 패이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퇴적암층이라도 이런 여감층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C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맞는 건 학생의 이야기하고 비자. 다음 2번은 이제 지진 구조하고 관련된 건데 자 먼저 그림 가는 습곡 나와 있죠. 습곡. 이건 양쪽에서 미는 횡암력에 의해서 주로 판의 경계로 따지면 수렴형 경계에서 잘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상절리인데 주상절리는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부피가 훅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퇴적구조고 얘는 주로 이제 화산암지형에서 잘 나타나는 거지. 화산암지형. 근데 이런 습곡 같은 경우에는 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습곡과 역단층 둘 다 횡암력에서 만들어지는 퇴적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랬어요. 자 교과서 실험상 습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험상 어떤 게 있냐면은 고무차를 가지고 퇴적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하나는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하나는 냉동실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집어넣은 거는 되게 말랑말랑하겠지. 이걸 양쪽에서 밀면은 이게 습곡이 돼요. 근데 냉동실에 집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양쪽에서 밀어버리잖아. 휘기는 거냐 그냥 끊어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단층이래요. 그러니까 습곡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퇴적층 자체가 좀 온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약간 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횡암력이 작용을 해도 습곡이 좀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구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조금 높잖아. 그러니까 지구 내부 깊은 곳에 있는 퇴적층이 횡암력을 받으면 습곡이 좀 되고 지표 부근에서 요즘 차가운데 이 퇴적층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여기에 횡암력을 받으면 역단층이 좀 안 늘어져. 그래서 좀 이따 지분에 나오면 이 두 개의 깊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포획함 얘기하는 거지. 포획된 암석은 무조건 먼저 생성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포획된 암석 A는 B보다 먼저 생성된 거겠지.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밥. 그래서 나 자체는 가가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판단이 안 되더라도 이 주상절리는 지표 부근에서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생성되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가가 나보다는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됐겠구나. 라고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깊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나는 수축에 의해서 얘기했고요. 디귿번. 포획된 암석은 이 B보다 먼저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귿도 맞겠지. 그치? 자 다음 썬만 갑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별의 분광형이 나왔어. 별의 분광형은 오브유파인 GKM 이렇게 가는데 이제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야. 이쪽이 고뇌별. 이쪽이 저온의 별이야. 근데 이제 분광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별의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까만 선들 있잖아. 이 흡수선의 위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그래서 어떤 원소들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지 약한지 가지고 원래 구분을 했는데 그걸 온도에 따라서 비교했던, 구분해봤더니 다시 재배를 했더니 OVAFG, KM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그중에 선생님이 몇 개 좀 외우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분광형이 A형인 별.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쭉 얘기해볼까? 분광형이 A형인 별, 백색의 별, 온도가 만켈비닌 별 그리고 색지수가 0인 별 그리고 이렇게 중성수소의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별. 그리고 분광형이 여기 GZ라고 했지만 이제 G2형 별이 있어. G2형 별이 나오면은 요거는 누구 거야? 우리 태양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범터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별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흰색 별이면은 아 요게 요 백색의 별 분광형이 A0형이 이거형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 상태에서 중성수소와 H1의 흡수선이 칼슘이온, C2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A0만 찾아봐. 그러면은 칼슘의 흡수선은 여기고 중성수소의 흡수선은 여기네. 당연히 누가 더 세? 중성수소와 H1의 흡수선의 세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기억범터는 결국은 그런 거야. 흰색의 별이 분광형이 A0형인 별인지를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지. 그 다음은 ㄴ 번. 주기열성에서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그럼 B0인 별이 있어. 이거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는 건 O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봐. O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잖아. 근데 강해진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은 ㄷ 번.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의 칼슘이온 흡수선이네. 그럼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같은 반지름이 작은 별이라고 했어. 자, 근데 또 갑자기 뒤에는 G2형 별이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태양은 분광형이 G2형인 별이야. 그러니까 분광형이 G2형인 별 이거는 태양과 표면 온도가 똑같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별은 지금 태양과 광도가 똑같대. 근데 광도 L은 우리가 표면 온도의 4제곱하고 반지름의 제곱이 비리하잖아. 근데 태양하고 광도는 똑같대. 이건 똑같대요. 근데 반지름이 작아. 반지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똑같으려면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좀 높아야 되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태양 분광형 G2형 별 보다 표면 온도가 좀 더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칼슘 CA2의 흡수선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잖아. 그럼 이 별은 G2형인 우리 태양보다도 CA2 칼슘이온의 흡수선은 더 약하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디귿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분광형에서도 A0형인 그러니까 분광형이 A형인 별 분광형이 G형인 별의 특징들을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4번 갑시다.